아 이게 저울이네 또 다른 시험이래 저울이 틀어지는 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하나 건드면 균형이 깨지잖아 하나만 집으라고? 탐욕에 대한 시험이네 통과겠네 그니까 저기서 큰 거 짚는 사람은 저거 하나 봐 바로 죽나 봐 지도인데 마다가스카르 다른 데로 또 가야되나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자 진짜 센 여자네. 성격이... 하비가 없는 성격이구만. 예, but... 웨어인 Kings Bay. You'll need that cross over there to figure it out, but... You'll need that cross over there to figure it out, but... There's only two people that can tell you how to use it. Let me guess. You two. Well, I'll leave it to Raif. You're going to be waiting a long time. Sorry, boys. I'm not here to negotiate. Bring me the crucifix. It's not a crucifix. It's not a crucifix. Well, technically, it's a crucifix. It's a crucifix. You know what? Never mind. Don't touch it! Ah... I'm Patienten. I'm take a care of my mind. Okay, I think I can use your mind. Wow. It's in a würden sweat. It's not even more novels and maybe not It's a gun... lot of recovery. It's very high Jesús mode. 어? 어? 뭐야 나 망했다 이거 이번판 죽었다 그럼 어떡해 잠깐 이러고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뒤죽었네 아이고 아 설정이네 설정이야 설정 오케이 오케이 가자 살았네 어우 미쳤어 빨리 가야돼 점프 공격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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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와우 항상 언차티드 하면서 느낀건데 얘네들 정말 충성도가 강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꼭 움직이로 지킨다 자 간다 자 간다 자 가자 제압해야겠다 어 잘 됐어 잘 됐어 와아 클났다 그렇지 좋았어 좋아좋아 한명 여기있지 않나 더 없네 엄폐 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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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권총밖에 없나? 권총밖에 없나? 그러네 오케 어 나이스 샷본 나이스 샷본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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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설리반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한참 됐다 설리반의 존재를 잊고 있는지 다시 샷건으로 바꾸겠습니다 스릴이 5주죠 자 원패 원패 아 나 샷건들고 왔는데 이런 어 잠깐만 다이너마이트 오후 야 여기 샷건이네 개아쁘다 됐어 아아아아 러브샷 터졌어 와 앞에서 샷건 버티고 있는 것 봐 야 이거 일단 다이너마이트 먹는게 가장 중요해요 다이너마이트 먹는게 가장 중요해 잡아 잡아 그렇지 죽였고요 자 갑니다 자자 엉패 엉패 됐어 넌 뒤졌어 이 자식아 잠깐만 이건 조금도 앞으로 조금도 앞으로 됐어 나이스 대가리 됐고요 어 위험한데 이거 벙커 있어야겠다 벙커 오케 어 여기있어 여기 뭐야 이 자식 봐라? 어 애들 더 있네 틀났다 어 나 다시 갈게요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오케 울량 저러 오케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그렇지 됐어 됐어 저걸 내가 드는거 어떨까? 어? 아 이거 이런 시장 이거 이거 내가 못드냐 이거? 포탑 있다 포탑 들 수 있어 그래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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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넌 넌 뒤졌다 이 자식들아 어디야 이 자식들 말이야 다 죽었어 어디있어 또 어? 야 포탑 근데 천발이나 있어 미쳤다 업로드 당연히 하구요 오늘 새벽에 바로 업로드 들어갑니다 어 이미 다 죽었어 포탑 포탑 못 뽑아 가나? 다 죽었네 누가 이렇게 한명이 또 됐어 자 AK 통화 채우고 끝나는다 저격수? 저격수 어디야? 아 아 이거 되게 애매한 저격수인데? 어 저기로 가서 잡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엄폐하는데가 없거든 여기서 잡아야 됐었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어? 나 저격총 얻을 수 있네 오케이 좋았어 와 개아파 어 어우 이거 저격 좀 먹어야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 저격 먹어야 돼 아 야 야 너 땜에 엄폐가 안돼 됐다 됐어 됐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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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맞추기가 힘들어 그냥 잡아야되 이건 적 역수를 좀 써보죠 어... 어... 개아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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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반 있는대로 탈출해야되 이제 이쪽인가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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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들아 여기 무너진다고 니들도 도망쳐야된다고 이 멍청한 자식들아 어? 순하잖아 55발인데? 카스의 게이건같은 총인가? 나와봐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이걸로 바꿔 어 뭔지 몰라 그냥 일단 갑니다 어키 나이스 이 형은 그냥 바로 가버리네 아아 바로가는게 낫겠다 이제 액션이 몸에 베어가지고 이 게임은 참 재밌는게 액션이 특별신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일상이야 그냥 이러면서 싸우는게 일상이야 그냥 죽었다 죽었나? 살았어 오케이 낫습 살았네? 됐어 어 일상이야 진짜 이정도는 일상이야 진짜 탈출극이야 탈출극 거의 안 뛰면 죽는거야 그냥 완전 탈출이야 어휴 좀 죽어라 어휴 좀 죽어라 오케이 이쪽인가? 오케이 몰라 몰라 길을 몰라 길을 몰라 그냥 가는거야 길을 몰라 그냥 가는거야 저기다 저쪽이다 바다로 떨어져서 설리반배 타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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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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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피해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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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먼저 갈게 미안해 형 올라가 올라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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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자 얻어 얼른 타 자 얻어 얼른 타 아아 짱이야 미쳤어 게임 이번작이 은근히 설리만은 하는게 없다 우리 다 좋아해 고마워 고마워 우리 마다다가스카로는 어디까지 가야겠어? 잊지 마다다 아직도 없지 그치? 무슨 말이야? 다운해 우리 다운해 우리 다운해 그치 엿새 얼마인지 모르지만 못해도 천만원은 할거지? 그치? 그치? 이 잎의 마다다가스카로는 그래서 네 아마 그치? 이건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사람을 모은다고? 통과한 사람들 가지고 뭔가 조직을 만드는 거 아냐? 아 자신의 호의무사로 쓸려고 말테네스 그 해적들의 모두 다 그걸 모았다고 돈을? 같은 부분이구나. 하단 말이지. 맞습니다. 까지iał자. 킹스 bay. 그 일 zusammen의 비밀비 소 ort지의 장 left içeris grass에 빠졌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깜짝일 것일 것 같아요. 그 장바 große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바장이 엄청난 장바, 은 이거... 무슨 징잘이야? sale. 이에 반췄기의 장바. voltage. 무엇이 될 것과 같이 있었다. 이제 화산이야? 사막도 가고, 빙하도 가고 다 가니까 하다못해 화산에 가네 이제 웃음 고마워 오! 네이드로 우리 모두가 못 내버렸습니다. 그거는 뭐지? 그것은 과부잡이네요. 근데 아무도 못 당함을 잘 모르겠죠. 너희는 편히 더 집에 있겠지. 아, 아직은 폴더, 폴더는 위치 추적이나 그런 게 안된대. 아, 10일이? 범죄자들이 폴더 폰 쓴데? 아, 넌, 그거 안 할게. 괜찮네. 그러니까, 이 분은 항상 해지한 수 없이.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은 더 이상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너는 조심해, 조심해 아, 나도, 항상 말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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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이미슨이 전화가 왔어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아유, 엘레나한테 말해주지, 그래도 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편 믿네, 그냥, 그쵸? 와... 또 여긴 어디야? 바탕화면 또 하나 나오네 나 개인적으로 엘레나가 따라왔으면 좋겠어 여기를 강한 막 여자 티 내면서 지워놨으면 좋겠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 엘레나가 너무 주의공인 맨날 모험하는 여자였는데 원자티드4에서는 너무 그냥 아내처럼 나오잖아 원자티드 팬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니까 영화로 치면은 배트맨이랑 캣우먼이 항상 범죄를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같이 호흡하면서 날았잖아요 호흡을 맞추면서 이때까지는 막 이렇게 어 진짜 고난과 역경을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캣우먼이 그냥 집안 살림하는 여자가 돼버린거지 지금 무려 엔차티드4 지금 한 7시간? 6시간인데 안 나와 어? 벌소리야?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자카팀이 피눈물 소식이라고 왜? 야 이거 근데 웅덩이 지나갈 수 있을까? 어? 와어 와.. 파장그래피 끝내줘 아우 네voor 핸드브레이크? 오오 이런 것도 알려주네 오고 아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비밀 동굴 이거 내려야겠다 자동차는 못가 이거 뭐 어쩔 생각이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어딘가에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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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두고 오프로드 멋지다고 진짜 잘 만들었어 되게 뭐 있다 이건 필요없어 이게 중요하지 해리슨 선장님 당신은 연대가 탑으로 향하고 3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줄어드는 보급품과 함께 당신의 에이벌이 선장을 발견해 구구마역에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많은 거짓 단서를 쫓아 해적 은신처를 찾아낸 사실은 부하들에게 사기를 복도다 주었지만 이 눅눅한 동굴에 3일 동안 박혀 있으니 불안과 공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은 이곳에서 굶주리는 것을 꺼리 뿐더러 무엇보다 킹스베이의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신 명령과 정반대로 다가오는 아침 중 우리는 지닐 수 있는 모든 보급품과 무장을 챙겨서 직접 탑을 향해 움직일 겁니다 신의 은총 아래 우리는 그곳에서 에이벌이를 잡아 정의 앞에 심판할 것입니다 신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당신과 합류하기 원함시입니다 동인도 회사에 위임하 보병 제4여대 소속 셔워드... 셔워드 중... 중위 아...